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게 치러집니다 그 이유 하나를 제가 대기했습니다 뭐냐 바로 정치 1번지가 어딥니까 지역구 서울 종로 이낙연 전 대표가 종로 지역구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종로의 재보궐선거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치러지는데 종로에 나아가는 국민의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마치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이번 대선과 종로 재보궐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 후보군에 누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냐 하면 원희룡 후보가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대목이에요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에도 소위 깐부 관계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흥미로워요 원희룡 전 지사같이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싸웠는데 전화통화 갖고 녹음했냐 아니냐 다 화해한 것 같아요 원희룡 같이 검증되고 능력 있는 분이다 이준석 대표가 보궐선거서의 역할 당 대표로서 아주 환영이다 라고 원희룡 종로 출마론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주당에서도 거물급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임종석 박영선 강경화 그렇다면 원희룡 대 임종석 원희룡 대 박영선 원희룡 대 강경화 어느 매치든 상당히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정말로 원희룡 후보가 종로의 출마 가능성 높습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결국은 종로가 정치 1번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한석을 더 얻어와야 되거든요 한석을 더 뺏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종로에서 필승 카드를 국민의힘으로서 내세워야 되고요 필승 카드? 그렇다고 하면 앞에 거론되는 이런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전주의 출마는 어떻습니까?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농담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저야 당연히 필패 카드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명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능력에 검증된 사실 그런 필승 카드를 저희가 내세워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지명도나 여러 가지 경륜이 두루두루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3선 의원 출신의 제주지사를 두 번 지냈고 또 이번에 대장동 1타 강사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필승 카드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종로 출마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 얘기를 꺼내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사람이 사실 계속 그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대선과 함께 또한 종로 선거가 좀 더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또한 좀 더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대선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사실 그런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런 후보군 중에 원희룡 전 지사도 훌륭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전주의 의원 두 명한테 지금 확인되기로는 원희룡 후보의 강력한 가능성 종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진표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강력히 이쪽에서 거론되고 있으면 종로를 두고 원후보와 만약에 출마한다면 겨루게 될 민주당의 강한 후보군은 임종석, 박영석, 강경화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까? 이건 정말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김용주 설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 만약에 선대위에 있다면 저는 세 사람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인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또 차별하는 것도 숙제인데 저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를 내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 별로 그거 다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셋 다 아니다 사람이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 여성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성을 오히려 공천하는 게 물론 승리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재명 후보 후보에 있다면 저는 세 사람을 다 공천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임 비서실장은 586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표심이 많이 진짜 지난 총선과 달리 지난 재벌을 완전히 뒤집힌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지만 어떤 586 어떤 주류 세력의 주류 집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들이 작용했을 때 임종석 실장을 내세워서 필승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 자체는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의 개인견이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종로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더라도 종로 출마 카드가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흥미로운 탁견이에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민주당 대표실에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사람 만났는데 송영길 대표와 그래서 임종석 의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의원이 지금 우리 이재명 기자 얘기한 그대로예요 임종석 의원이 나왔을 경우는 정권 심판론을 그냥 갖고 때린다 뭐는 인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박영선 관계가 다 훌륭한 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갈수록 현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어떤 제안해달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훌륭한 분이기는 한데 아마 종로 지역은 제가 부시장으로 해서 알지만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이 많다? 네, 저게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아, 조계사도 종로에 있죠? 그렇죠 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희룡 지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제주에 있을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또 후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유연해야 되는데 원 지사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또 임종석 의원 두 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알죠 김영주 의원께서 또 그런 코멘트를 흥미로운 코멘트 들어봤습니다